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중에 상당수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발급받는 데 실패하여 결국 귀국을 하기도 하는 현실이었는데요. H1B는 100% 추첨제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비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사나 건축사,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는데요. 연간 학사 6만 5천 개와 석사 2만 개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당 비자 신청자 수가 총 75만 9천 명인데요. 이는 발급 정원의 8배 이상 몰린 수치이며 이들 중에 비자 발급에 성공하는 한국인은 연간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상당히 적은 숫자로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 또한 인력 수급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계 기업은 사정을 보니 지난해 한국인 4명에게 취업 비자를 후원했었지만 모두 추첨해서 탈락했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취업 비자 발급에만 몰두하지 말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 등과 같은 것을 얘기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 FTA를 통한 취업 비자 할당을 최대 무제한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허용에 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하원에 한국인 취업 비자 인원 확대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통과 여부가 한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